6월 평가한 세계사 해설강의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가 특이하게 이집트 메소포타비와 문명이 아니라 황어문명이었어. 미출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는데 청동솥이 나와있고 우리 눈에 익숙해 있는 청동솥이죠. 이 왕조는 은어를 중심으로 해서 황어강 유역을 통치했던 상왕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출친 왕조는 상왕조였고 상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상왕조의 특징은 세트가 있었는데 거북이에 등껍질, 배껍질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겼던 갑골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갑골문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나라의 중대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지? 신에게. 그래서 신권정치라는 부분. 그 점을 친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장이고 정치적인 지배자인 제정일치사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면 바로 5번의 답 보이죠.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 정답 5번이고요. 남은 부분 보면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얘는 현세적 다신교가 발달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볼 수 있었고 콜로세우문 로마 사자에서는 내세적 다신교를 믿었던 이집트. 하라파 모인조다로를 건설한 것은 우리 인도랑 관련된 문명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랑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올해는 여러분들 중국 문명에서도 나올 수 있고 중국 문명은 2010년, 2012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랑 관련된 인더스, 겐지스 문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2번 봅시다.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핵심적인 부분 쳐봐야 되더라. 가의 아소카 왕을 모델로 해서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이 되었대. 중국 남북조 시대면 5에서 6세기였고 가는 마오리아 왕조지. 자, 이 아소카 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지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마오리아 왕조가 존립했던 것은 아니었죠. 어쨌건 간에 아소카 왕을 아유광이라고 불렀고 전륜성왕의 화신으로 이해했죠. 왜냐하면 이 마오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굉장히 뭐가 발전하기 시작했어? 불교, 불교 중에서도 쿠시안이랑 비교되게 상자부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지. 이 시기를 이후로 해서 불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후대에 있었던 중국 남북조 시대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던 거죠. 자, 마오리아 왕조에서는 정답 어디 있지? 5번은요. 상자부 불교가 발달하였다. 시크구가 출현하였다. 이 부분 1번이라던가 아니면 3번에 해당되는 타지마을이 조성되었다는 무글제국과 관련이 있죠. 샤크탈라, 마하바르타, 라마야나는 구타 왕조랑 관련이 있고 쿠투부 미나라는 여러분 어디랑 관련될지 델리술타 왕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제국 어딘지를 한번 봅시다. 이제는 우리 헝가리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제국 헝가리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대.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헝가리가 가에 의해 정복된 콘스탄티노폴리스처럼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존재했던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고 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 빈 포위 공격 실패하면서 여러분들 크로와성 만들어졌던 거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고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멸망하게 되죠. 메흐메트 이세에 의해서 자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바로 1번에 있는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었던 청소년들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개종을 시킨 다음에 술탄의 친위부대로 삼았습니다. 이스판을 수도로 정했던 것은 사파비 영주였죠. 신성 노마 제국 해체했던 거 여러분 언제였어? 완전한 해체는 나폴레옹식이었고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우리 1922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할되다가 나중에 터키 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자.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다. 인도랑 관련된 내용이어서 서아시아 사파트랑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미추신 황제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너무 쉽다 여러분. 진시황과 관련된 내용이자 승상 2사만 보더라도 황제는 모두에 있어 만리장선 축조민 전쟁 등에도 동원했던 진시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진시황 제위식이 너무 쉽죠 여러분. 1번 영재가 등의 대훈화가 건설된 것은 수황조. 1조 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건 여러분 언제의 시기였어요? 명왕조 시기. 행작과 같은 동업조합이 결성되었다. 행만 나오면 당나라로 볼 수 있는데 만들작자, 수공업자 길드가 들어갔잖아. 손나라. 옥수수, 감자 등의 외래작물이 도입된 건 명청식이고 도입된 건 명나라고 청나라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외래작물을 많이 생산을 해냈지.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정답 5번입니다. 진시황과 관련된 문제 4번까지 풀어봤고 5번 들어가 볼게요.